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지금 당신의 차례가 온다면 지금 당신의 차례가 온다면 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기회들이 오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와서 삶이 바뀌는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제는 자유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유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자유롭길 원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로움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로움을 감당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불충분하기보다는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해서 제대로 자유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감당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에는 위험이 따르거든요 내가 이걸 A라는 걸 했을 때 이게 무조건 성공하면 참 좋겠지만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B라는 걸 했는데 이게 정말 잘 될 수도 있는데 또 정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 내게 주어진 A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B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실패의 대가라는 게 우리가 뭔가 해서 뜻대로 듣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저주저해요 내게 주어진 자유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죠 아니면은 고민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감당해낼 대가가 실패했을 때의 대가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뭔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에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A라는 것을 했을 때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면 좋은데 이런 뜻대로 잘 흘러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해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떤 문제를 딱 주어졌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자유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지 하나가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차례가 되면 한 발자에 물러납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성공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성공하는 건 이런 거는 뭐 자 없죠 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성공한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실패한다고 볼 것이냐 오히려 이런 상황이 유동적인 게 더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못하거든요 이런 자유로움을 내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신가요? 꿈? 여러분들이 꾸는 꿈 중에서 가장 안전한 꿈입니다 그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번역 이루어질까 할 수가 없는 꿈입니다 뭐 슈퍼맨이 된다든지 무한한 능력이 생긴다든지 불만의 존재가 된다든지 뭐 이런 꿈이죠 뭔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굉장히 거대한 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안전한 꿈입니다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하지만 뭔가 구체적인 꿈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꿈은 현실에서 가능한 것들을 가늠하는 뭐 현실적인 감각,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되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희망과 동시에 위험이 노출됩니다 그 꿈을 꾸는 게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을 없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앱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히려 이 두려움을 직면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덮쳐와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을 두려움이 딱 지고 나면은 그 두려움이 지나간 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확실성을 피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만족감을 미루고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또 관대해야 되고 두려움과 춤을 춰야 됩니다 평범함을 견뎌야 되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막 이런 게 싫으세요? 이런 게 싫으시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가능한 확실성만 추가하고요 뭔가 지시할 수 있고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권리를 남한테 미루는 겁니다 남한테 넘기는 거죠 기회만 생겨 만족감을 누리시고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해야지 이런 말 습관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걸핏하면 자동차 경제을 빵빵 울려대고요 뭐 남에게 훈계할 거를 찾고요 직성이 풀리는 일들을 막 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두려움에 끌려기보다는 두려움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그것을 극복하는 삶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확실성을 피하시고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만족감을 미루십시오 두려움과 춤을 추십시오 평범함을 견디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존 빙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 존 빙엄이라는 사람은 느리게 뛰기 운동의 아버지라고 해요 이 사람은 느리게 뛰니까 당연히 경주에서 우승을 못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출전한다고 합니다 고통을 감수하고 뭔가 자기보다 못 뛰는 사람을 폄하하지 않고 자기는 느리게 뛰는 걸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사람의 잡음이 뭐냐면 내게는 시작할 용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게는 시작할 용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 좌우명은 약간 빗나간 것 같다는 거죠 뭔가 동네 한 바퀴 달리는데 용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할 용기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실제로 그냥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기저귀라는 거죠 용기라는 말은 뭔가 위험을 극복하거나 위험을 뭔가 뛰어들었을 때 쓰는 말이잖아요 뭔가 자기 스스로를 위한 이야기를 선택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택을 하면 되는 거 그래서 뭔가 끝까지 해내는데 용기가 있는 게 아니고 시작할 용기가 있었다 시작하는 데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존 빙엄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을 하고 꼭 그것을 끝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뭔가 시작할 용기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들이 막 몸이 가려워요 이 막 가려우면 어떡하죠? 가려우면 긁어요? 그렇죠? 긁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걸로 끝이 나나요? 긁으면 긁을수록 그 가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합리화하고 두려움을 막 자꾸 없애려고 대응하면 두려움이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그냥 그 두려움과 함께 춤을 추는 것 그 두려움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 두려움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죠 예술가들은 가려움을 찾아낸 다음에 긁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신의 차례가 온다면 이런 7가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꿈꾼 자발 성장할게 긴제자 자기발 성장할게 나간 통증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관심이 있으시면 성장할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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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